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EPOS H3 하이브리드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사양 자체는 다른 EPOS 헤드셋과 똑같습니다. 양 방향성이고 탈부차이 가능하며 플립 방식으로 전환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하드웨어 성능이야 워낙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제품은 USB 및 2.4GHz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결 방식 자체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마이크 성향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노이즈 게이트 및 제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순서대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음성 강화에서 따뜻한 프리셋으로 설정한 뒤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음을 보강함과 동시에 일부 대역을 억제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은 분은 이 프리셋을 통해 정돈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프리셋입니다. 저음을 줄이고 중음을 강조해서 더 또렷한 목소리로 녹음이 되는데요.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원활한 의사 전달이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설정값입니다. 지금부터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정값을 40으로 세팅했을 때입니다. 똑같이 눌렀는데 처음 일부 소리만 녹음되고 나머지는 다 걸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세팅값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소리라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값은 100으로 설정할 경우 목소리까지 다 잘리게 되니 40이나 50 정도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소리가 잘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이즈 제거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값을 세밀하게 조절하지는 못하고 켜고 꼴수만 있습니다. 목소리를 소음하지 않으면 주변 소리를 잘라내는 방식인데요. 일단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뒷배경에 있는 소리가 들리시죠? 보통 이런 기능은 말하기 시작할 때 첫음이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러한 현상이 심하지 않거나 잘 느껴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고로 꽤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이즈 제거 기능은 뒤에 깔리는 배경음에 따라 목소리의 왜곡이 가해진다거나 조금씩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 정도만 활용하는 게 좋았는데요. 이는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며 조합을 어떻게 하고 세팅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포스 H3 프로 하이브리드 부문 마이크는 품질 좋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유용한 기능을 가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본 게이밍 헤드셋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성능이네요. 끝! 끝!